지금 인도 길 따라가 지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딱 길이 생각보다 좀 험하네요. 어? 어?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산중 안으로 들어오니까 경치는 좋습니다. 아따, 고바이시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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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에 물들었습니다. 온 나무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지금 경사진 꼭대기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올라갔다가 차 돌릴때 없으면 대단한데 이거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산중이라 그런지 지금 길바닥에는 낙엽이 완전히 막 수북하게 깔렸습니다. 지금 산중턱에서 산 정상에 올라온 거 같네요 아이고 차돌 공간이 있습니다 저 아래 마을이 그 밑에 경치가 다 보입니다 지금 산 꼭대기 거의 올라온 거 같습니다 경치 좋지요 일단 인도 계속 따라갔고 계속 한번 더 가볼게요 아이고 다시 또 호바입니다. 다시 또 호바입니다. 다시 또 호바입니다. 다시 또 호바입니다. 저쪽 꼭대기에 멋진 산봉오리 하나 보입니다. 저게 무슨 사인지에 봉오리 멋진데요. 이런 데서 야영하면 죽이 계십니다. 귀신 나와서 잡아가도 모르겠다. 다시 또 호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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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지금 차 타고 지금 등산하는 기분입니다. 또 호바입니다. 또 호바입니다. 또 호바입니다. 또 호바입니다. 또 호바입니다. 진짜 이런 길에서 중간에 차 마주치면은 큰일 납니다. 피해 주지도 못하고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지금 미친놈이나 이거 들어오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뭐 산길이 어디까지 나가있노 길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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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C가 된다고 아까 중간에서 차 마주쳐가지고 진짜 좀 살짝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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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이것도 길 험하네요 또 오늘 사바리 고생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되겠네.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되겠네. 지금 산 꼭대기에 거의 다 정상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길이 지금 어디까지 나가있노. 지금 전부 지금 차 밑으로 산 안에 경치만 보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되겠네. 이것도 뭐 감시초소네요. 아 여가 지금 다 올라왔네요. 왔네요.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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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 정상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